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제3절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면적과 높이와 청수의 산정방법. 이것도 항상 여러분들 건물 구조를 보는 방법인데 반드시 확인하시고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겠습니다. 첫번째 면적 나오죠. 건물 볼 때 면적을 아셔야 되요. 면적. 보시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이 편을 오늘 지금 배우십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적 하면 크게 보시면 4가지의 건축물의 면적이 있다랍니다. 첫번째 보시면 건물 짓는 땅, 대지입니다. 대지의 면적이 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보시면 건축물의 가장 넓게 펼쳐있다 해서 건축면적이 또 두번째 나옵니다. 또 세번째 보시면 각 청별로, 각 청별로 밟는 바닥 면적이 있다. 바닥 면적이 또 나옵니다. 네번째 보시면 이 각 청의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연면적이다 라고 부릅니다. 연면적.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여기 대지 면적과 건축면적을 아시면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더 중요한 건축물 지안인데 건폐율, 건물이 텃고 있는 어떤 건축물의 면적, 대지에서 건폐율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지하고 이제 여기 연면적을 아실 때 용적률, 용적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해서 중요한 어떤 건축상의 용어입니다. 그건 배율, 용도를 나옵니다. 첫번째 보시면 대지 면적이 나옵니다. 건물 짓는 땅, 농지가 아니고 산지가 아니고 대지다. 바로 이 대지당선, 건축물, 현재의 건축물이 현재 있는, 있는 토지를 말하고요. 또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토지, 또 건물을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부를 때 대지라고 부릅니다. 대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건축할 때 보시면 경사진 땅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을 못합니다. 항상요. 건물 짓을 때는 수평을, 수평을 조성한다 했어요. 이 밑둥을요. 딱 잘라가지고 수평을 딱 조성했어야만, 조성을 해야 건물이 탁탁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평, 선상에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사진 상태에서 바로 이런 식의 건축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을 딱 조성해서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수평은요. 절대 중복될 수가 없어요. 접수 없어. 그래서 이 선을 뚝 이연선, 이게 바로 대지다. 법대지. 그래서 이 대지를 수평에서 투영시킨다. 위에서 바라본다. 수평에서 뚫어서 투영시킨 면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 대지로 볼 토지, 이 대지로 볼 이 토지를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시켜서 제일 저점상에 쭉 펼쳐져 있는 수평 널리를 말한다. 그것이 바로 대지 면적입니다. 만약에 이 길이가 좀 깁니다. 100m다. 길어도 잘라보시면 이 길이가 한 70m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체를 가지고 자기 땅으로 인증해서 건축 계획을 세우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수평을 딱 조성해서 건물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평을 딱 조성해서 보이는 이 단면적 가지고 건축, 대지 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이쪽에 딱 보니까 11m다. 이쪽에 딱 10m다. 그럼 대지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됩니다. 그럼 110이 다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대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도 혹시나 건축을 못하는 땅이 있으면 대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시는데 건축 대지는요. 도로에 접도한다. 붙어 있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도해야 됩니다. 도로란 곳에 딱 붙어 있어야 요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 하면요. 앞으로 배우십니다. 사람도 다닐 수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요 조건을 갖추면서 최소 1차선이다 해서 4m 넓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볼을 도로가 소요 넓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재 접도를 했는데 이 도로폭이 얼마냐 보니까 이 폭이 2m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건축을 못한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 소요 넓이 미달되버려 합니다. 미달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춘다라는 약속을 하게 해 줍니다. 4m를 맞추면 되요. 맞추면 되요. 그러면 2m니까 여기 1m가 여기 딱 폼이 되오면서 이쪽도 2m가 딱 폼이 되어버려. 그러면 이제 2m, 1m, 1m, 3m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를 때 앞으로 배우실 바로 건축선이다. 그러면 대지에서 일부를 떼어줘야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요 건축선 너머는 건물을 건축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대지에서 처음부터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을 투영했지만 요 내에서도 건축을 못하는 부분들은 제외한다 했어요. 제외되는 부분이 난다. 이것이 또 시험에 들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었다. 이때 건축선과 요 도로 사이 도로 사이 도로 사이 요 사이에 요 토지는 제외한다. 도로 사이에 어떤 그 사이에 있는 면적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때 건축선 하면요 지금 나왔듯이 소요 너비에 미달되어서 발생한 건축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도로가 서로 교차를 할 때 뒤에 배우시거든요.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이 나와버려. 그래서 도로 모퉁이에서 발생한 건축선 요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대지에서 제외한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보이라도 하나 더 있어. 근데 그건 제외 안 한다.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대지 안에 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토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어떤 그 도시에서 우리 쪽에 도로 만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다 장차 도로입니다. 철도입니다. 같이 이쪽에 필요하다. 발표가 딱 되어버려. 그러면요. 이쪽에 나중에 토지가 강제 수용당. 수용하기 전까지도 수용되기 전까지 졸업공사하기 전까지도 이쪽에 시설도 포함이 되어지면요. 이 시설부지로 포함이 되어진 이쪽은 건축을 못하게 건축 제안받습니다. 이게 뭐냐 부를 때 도시군 계획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나 학교 또 철도 등을 짓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다. 계획에 포함이 되어진 그 토지는요. 시설공사 해야 되니까 건축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대지에서 다 제외해 버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이 나왔죠. 균형상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지가 있다. 양쪽이 있네요. 이쪽이 딱 보니까 정확하게 직사각형인데 10m 이쪽이 10m입니다. 이쪽은 딱 보니까 12m 10m입니다. 그런데 도로늘비가 현재 얼마냐 딱 보니까요. 현재 딱 보니까 현재 둘 다 3m 밖에 안 돼. 그러면 양쪽으로 건축이 나옵니다. 0.5m씩이죠. 0.5m가 나와야 됩니다. 3m가 맞춰줍니다. 그러면 원래 원칙은 100이고 이쪽은 110입니다. 120입니다. 여기 0.5만 빠져버려 0.5 곱하기 10하면 5죠. 여기도 0.5 10하면 5입니다. 이쪽은 95 이쪽은 115로 산정해서 대지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분들 다 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축 면적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건축이 더 중요합니다. 볼게요. 그 밑에 공 2장 있죠. 원칙을 보시면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둘러싸여 있다. 아시죠? 여러분 벽 두께입니다. 벽. 벽을 보시면 벽이 두꺼워 두꺼웠습니다. 두꺼운데요. 어떤 면적을 할 때 보시면 벽 두께의 반은 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켜. 됐어요? 보시면 건축면적을 하면 건축물의 바깥쪽에 있는 외벽이나 또 벽이 없다. 그러면 기둥입니다. 이 기둥. 이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역시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수평에서 투영시킨 면적으로 한다. 랍니다. 그래서 일단 벽의 중심선이니까 벽의 두께의 반은 면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시고요. 벽의 중심선입니다. 벽의 내부선은 아니고 중심선입니다. 내부선은 아닙니다. 내부선 하면 안 돼요. 내부선 하면 안 되고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하십시오. 그러면 수평투영. 이 말은 위에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건물 보세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딱 보이네요. 3층짜리 건물이 보입니다. 수평을 투영해서 봅니다. 그러면 청수가 보입니다? 청수가 안 보입니다. 이만한 대지에서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딱 보입니다. 이것이 뭐냐. 외벽이야. 이 벽의 중심선까지 해서 이것이 바로 건축면적이다. 또 보니까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1층, 2층인데 3층이 있어요. 3층이 튀어나와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위에서 보면 땅에 붙은 벽은 안 보이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것이 외벽이다. 이 벽이 전체의 건물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벽이야. 이 벽의 중심선까지 다 건축이 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산정편 보시면 처마나 자영이 보인다. 지붕이에요. 지붕.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1층, 2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이 없어요. 3층이 없어. 그런데 2층에 보니까 지붕이나 처마가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는 건물들을 또 자주 보십니다. 대부분 다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해 보면요. 실제 이것이 외벽인데 벽이 안 보입니다. 벽이 안 보여. 이 지붕 끝 전체가 다 건물처럼 딱 보여서 이렇게 다 건물이 보인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붕 때문에 건물에 외부처럼 딱 보일 때는 일단 다 포함하지 않아요? 원래는 다 포함한다고 하는 식인데 이따나 말입니다. 중심선에서 1m까지 1m까지 후퇴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포함시킨다. 이 말은요. 지붕 끝에서 1m까지는 빼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m를 빼죠. 물론 앞뒤 좌우에 다 빠집니다. 여기 1m 부분은 건축으로 안 봅니다. 제외해준다. 보통 건물은 지붕은 1m를 제외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에 보시면 바로 그 다음 장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기본이 빡산에 보시면 리얼에 그 밖의 건축물에서 1m가 원칙이다. 1m 빼줍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무엇이냐 봅니다. 한옥이다. 한옥은 좀 길게 나오죠. 이것은 2m까지 빼주겠다라고 합니다. 또 제일 밑에 보시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 건물차만 2m까지 빼주겠다라고 합니다. 또 저기 축사 우사나 돈사나 괴사들 축사 같은 경우도 이것은 3m까지 빼준다 되어 있습니다. 또 전통사찰 전통사찰 절 건물이겠죠. 이것은 4m까지 빼줘요. 혹시나 전통사찰하면요. 전통사찰 보존법상의 사찰을 말합니다. 전통사찰 보존법상의 사찰은 뭡니까? 불국사, 해인사, 법조사 등을 말해요. 보통 사내에 절 많죠. 그건 종교시설 건물이지 사찰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본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보존법상의 사찰만 3m까지 빼주고 그래서 많이 빼줍니다. 많이 빼죠. 2m, 3m, 3m 많이 빼줍니다. 그 나머지만 가지고 건축 면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박스 하는 사건들입니다. 또 제외. 제외 보이죠. 제외. 이건 뭐냐. 제외란 말입니다. 위에서 보다. 위에서. 아까 우리가 펴던 용어정에서 보시면 건물 1층 부분에 보시면 테라스나 테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보시면 원래 이것이 건물인데 테라스나 테크도 건물처럼 딱 보입니다. 건물처럼 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입니다. 높이가 지표면에서 1m 이하 부분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빼준다. 이것만 가지고 건축으로 보겠습니다. 보겠다는 말이 거기에 제외편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혹시나 창고 건물에서 물건 싣는 입출고 단은 좀 높습니다. 테라스나 테크도 높으니까 높아. 높아. 이때는요. 1.5m 까지 빼주겠다. 창고에서 물건 싣는 단은 1.5m 까지 빼주겠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치하 치하. 2번 3번 다 치하. 먼저 치하. 2번에 보시면 건물. 치상층에 보시면 보행자나 보행자 출입에서 보행자 출입구. 지붕. 지붕이 있어요. 어떤 아크릴로 해서 비 맞지 않게 있습니다. 이 지붕인데요. 그냥 보행자 출입. 출입. 통호. 통호. 이것도 위에서 보면 건물 실험 딱히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빼주겠다. 라는 말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보시면 3번 4번입니다. 여러분들 지표 위에 있는 부분만 건축으로 봅니다. 땅속은요. 건축면적에서 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 지하는 다 제외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층 가는 출입구가 딱 보여요. 이것도 위에서 보면 건물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다 제외해 준다. 지붕이 있든 없든 다 제외해 주겠다는 말 또 있습니다. 지하 때문에 다 제외한다고 하십시오. 그 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또 5번 보시면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함 있죠. 분리수거함. 생활 폐기물 보관함. 생활 폐기물 보관함. 분리수거함. 이 분리수거 건물 또 위에서 보시면 건물처럼 보여요. 또 다 빼주겠다는 말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딱 보십시오. 해서 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이런 건물이 딱 보이네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대지가 이만합니다. 자 이럴텝니다. 위에서 딱 봅니다. 보면 일단 대지면적이 보일 것이고 이 건축면적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보니까 대지면적이 이쪽이 10m입니다. 이쪽이 보니까 20m입니다. 10m. 이쪽이 딱 보니까 8m가 딱 보인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 건폐율 이 건폐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 하면요. 건축물이 대지에서 폐에 덮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공식 보시면 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축면적 이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비율하면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대지면적이 얼마죠? 20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200이 됩니다. 200이 돼요. 건축은 딱 보시면 얼마입니까? 8 곱하기 10입니다. 얼마입니까? 80이 됩니다. 80이네요. 그러면 해보면 얼마 나오죠? 공독에 딱딱 치우니까 2, 4, 8. 40%가 나옵니다. 40% 이게 뭐냐고 부를 때 이게 건폐율이다 해서요. 모든 토지에서 이 비율 제한이 다 발생이 된다. 그래서 어떤 곳은 20% 어떤 곳은 90% 큰 차이 범위 안에서 건축 대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폐율이다. 중요한 어떤 용어정입니다. 가십시오. 이것은 그 뒤에 가시면 또 나오겠죠? 건폐율 용적률에서 이것은 다 나중에 또 봅니다. 아시겠죠? 자 또 세번째입니다. 바닥면적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을 보시면 건물의 각청 각청 또는 그 일부 일부 이것들의 벽 이것들의 벽 또는 기둥 이것들의 중심선 건물의 각청 또는 그 일부의 벽이나 기둥 그것이 그것도 중심선까지 포함시키고 중심선으로 둘러다니는 수평, 투영, 면적이다 라는 말을 딱 듣습니다. 자 건물의 각청 각청별로 각청별로 건물이 있으면 1청도 있고 2청도 있고 3청도 있습니다. 또 지하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각청할 때 각청할 때는 지하층이 포함됩니다. 청에는 지하층 빼지만 각청할 때는 지하층을 봅니다. 그래서 지하층 보시면 지하층의 벽 이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 지하층의 바닥면적 1청 각청 1청의 벽 1층의 벽 이 사이가 1청의 또 바닥면적 또 2청의 벽 2청의 벽 이 사이가 2청의 바닥면적이 됩니다. 또 3청의 벽 3청의 벽 3청의 벽 사이가 3청의 바닥면적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요 대지가 200조그미터인데 지하층 바닥이 100조그미터가 나왔습니다. 1청 또 100이 나왔습니다. 2청 또 100이 나왔습니다. 3청 또 100이 나왔습니다. 이 벽이 뭐냐 각청별로 바닥면적들 3청 바닥면적 100 2청 바닥면적 100 1청 바닥면적 100 지하층 바닥면적 100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합합니다. 한 건물에 한 개 건물 한 개 건물에 있는 건물 각청 이 건물에 각청에 있는 이 바닥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을 부를 때 우리가 밑에 있는 바로 연면적 이라고 부릅니다. 한 개 건물에 각청 바닥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무엇이냐 연면적이라고 부른다랍니다. 그래서 얼마냐 보면 40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면적들과 연면적을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원편 보시면 건로 2번의 1번입니다. 이러면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물을 봅니다. 이것을 보시면 건물이 외부에 벽이 있으면 해당 창의 바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하면요. 앞으로 보십니다. 건축물 하면 지붕입니다. 지붕. 지붕을 꼭 갖춰야 돼요. 지붕과 지붕으로 바치거나 또는요. 어떤 지붕과 벽을 갖춘 것을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지붕이 꼭 있어야 건물이다. 지붕이 꼭 있어야 됩니다. 또 벽 수나 기둥의 수는 묻지 않습니다. 가운데 외기둥 외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표 위에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에 포함되요. 여러분들 주유소 가시면 이런 건물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외부에 벽이 없다. 왔다 갔다 한다. 바닥이 없느냐. 바닥이 나옵니다. 나와요. 외벽이 없어도 지붕 끝에서 지붕 끝에서 1m 1m까지 후퇴한 선을 가지고 이 건물의 바닥으로 산입한다. 본다랍니다. 그래서 주유소 건물들 위에서 보시면 이런 식의 딱 눈빛이 나오겠죠. 이쪽에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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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가 이 건물의 바닥으로 산입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건축물의 노대등 노대등 보이죠. 노대하면 외벽에서 툭 튀어나온다. 외벽에서 툭 튀어나왔다. 학교 가시면 국이 개양되어 있죠. 입구에 외벽에서 툭 튀어나온다. 툭 튀어나온 분이 노대입니다. 외벽에서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바로 노대 이렇게 딱 부릅니다. 노대입니다. 발코니 일단 보시면 난간을 설치합니다. 또 보시면 샷이 창문을 설치합니다. 바로 노대 발코니 말합니다. 발코니 보시면 벽 안쪽에 있어야 바닥이 나온다. 벽 안쪽에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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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나옵니다. 발코니 uitive 벽 바깥 쪽 벽 밖에 남상 벽 안쪽 남은 전 Pero 그러면 또 확장해서 거실로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참 애매합니다. 일단 한층을 딱 보시면 한층에 건물이 딱 보입니다. 발코니가 이렇게 딱 상승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긴 벽, 가장 긴 벽 접한 부분, 가장 긴 벽의 접한 부분에서 여기 수평거리, 수평거리, 수평거리로 1.5m까지를 곱한 값, 곱한 값, 곱한 값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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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 나머지, 뺀 나머지는 바닥에, 바닥에 산이 판다, 더한다 라고 합니다. 볼까요? 보시면 10m가 딱 붙었습니다. 이 사이가 얼마냐? 보니까 2m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이쪽은 이제 10m입니다. 10m고, 이쪽에도 20m입니다. 원래 한층이 곱하면 이것이 200입니다. 요쪽 부분이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붙어있는 가장 긴 벽에서 수평거리로 1.5m, 10 곱하기 10m 곱하기 1.5m 해보세요. 해보시면 15가 딱 나옵니다. 15. 곱한 값을 뺀, 15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요, 10m 곱하기 20입니다. 그러면 이 곱한 값, 1.5m 곱한 값, 20에서 이 곱한 값 15를 뺀다, 뺀다. 남는 것이 5 남죠. 이것은 여기에 더해진다, 더한다. 그래서 이 총은 205가 됩니다. 이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벽에서 수평거리로 1.5m까지를 곱한 값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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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바닥에 더해버린다, 더해버린다. 이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2m고, 10m이면 20제곱미터인데, 1.5m 곱하면 15가 됩니다. 15를 딱 빼버리면 5가 나옵니다. 이 5는 바닥에 산입한다, 더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닥에 산입이라 부릅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3번의 제외, 제외도 참 중요합니다. 자, 보니까 제외한다. 무엇도 제외한다. 이것도 무엇이냐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건물 보시면 1층 하단부에 보시면, 필로티가 있는 것이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필로티하면 벽이 없이, 벽이 없이 기둥체로 건물을 받쳐 놓은 부분입니다. 1층에서 제일 저층 부분 1층에서, 1층에서. 혹시나 벽이 있다 해도, 이 벽 면적이 해당 전체 벽에서 2분의 1 이하이다. 그 다음은 이것도 필로티를 같이 본다 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외부의 기둥과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바닥을 이렇게 있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답니다. 알 수 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스임스입니다. 스임스에 보니까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나, 또는요. 이 건물을 위한 통로 등으로 쓰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해당 이 필로티 부분의 어떤 부분들, 바닥에서 전부 다 공제, 제외해 준다. 제외해 준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와요. 또 여러분들 아파트 가시면 아파트, 건물의 신축 아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1층에 필로티입니다. 단지에 보시면, 1층에 필로티가 항상 쭉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공동주택 1층에 있는 필로티. 공동주택에 있는 1층입니다. 아파트, 연립할 때 다음에 배우십니다. 이것들의 1층에 있는 필로티입니다. 일단은요. 용도, 쓰임새를 묻지 않고 다 무조건 빼주겠다. 빼주겠다. 이렇게 말이죠. 아예 서비스 면적이다. 바닥이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필로티는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시면 또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건축물 보시면, 승강기 실탑이 이렇게 빼쪽 빼쪽 튀어나와 있습니다. 승강기 실탑들이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꽤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실탑, 계단 실탑들은요. 전부 다 면적에서 빼준다. 빼준다. 이것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꽤 넓게 펼쳤지만, 면적으로는 안 본다. 빼주겠다. 라는 말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름만에 보입니다. 건물 속에 보시면 복청식 다락이죠. 복청식. 그렇게 보시면 복청 형태로 해서 다락을 제공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건물들 복청식에서 다락을 제공, 오피스텔 많이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뭐냐? 그럴 때요. 다락이다. 다락이다. 다락이 다락. 다락이 다락. 다락이고 이청이 아닙니다. 다락입니다. 다락. 다락 구조인데, 그런데 이 창고 높이가 1.5m 이하다. 그러면요. 또 서비스 면적. 이것도 바닥으로 안 본다. 제외해 줍니다. 그래서요. 다락 청구 높이가 1.5m 이하야. 그러면 다 제외해 주겠다. 이것도 거기에 나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제일 상창부에 보시면, 경사진 형태의 지붕들이 다 있습니다. 지붕이 있어요. 경사진 지붕 밑에 바로 올라가는 다락이 있어요. 다락이 있습니다. 경사진 지붕 바로 밑에는 이 다락입니다. 밑에는요. 1.8m 까지 이하이면 또 다 제외해 준다랍니다. 정말 또 같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2번에 있습니다. 그 위에 또 건물 내부나 외부에 꿀뚝들, 닥터슈터들 다 빼주겠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공동주택 아파트 가보시면 공동주택 지하 말고 지상입니다. 지상, 이 공동주택이나 공동, 공동주택, 이 지상청에 있는 각종 어떤 전기실, 기계실, 또 이 놀이터 시설, 각종 어떤 또 조경 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분리수거함이겠죠. 분리수거함. 그래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또 조경 시설, 또 생활 폐기물 보관함, 분리수거함. 다 면적에서 빼준다. 빼준다 합니다.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5번까지, 3번까지 보십니다. 그 다음 사항들은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통과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장 넘어갑니다. 다음 장 가세요. 이제 연면적, 연면적이다. 맞죠? 한 건물에서 각층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을 가지고 연면적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400이 딱 나왔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지하층 또 포함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하층 또 포함이 딱 되었어요. 지하층 또 여기에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시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용작률을 또 알 수 있어요. 용작률. 용작률. 용적률. 용적률이다.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여러분, 건폐는요. 건폐유리다. 그런데 용적은 유리입니다. 이걸 쓰라 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용적률을 써주세요. 율. x에 써보세요. 용적률. 그래서 용적은 유리요. 건폐유리다. 두음번째, 두음번째. 용적률. 건폐유리입니다.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합니다. 공식을 딱 보시면요.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하면 건물의 쓰임새 용도가 토지 위에서 쌓여있는 적적적 쌓여있는 비율 토지 위에서 쌓여있는 비율을 말한다 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건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딱 보시면 보세요. 자 대지가 얼마입니까? 대지가 200이야. 대지가 200이다. 맞습니다. 자 연면적이 400입니다. 400.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얼마나 합니까? 자 콩 두개 딱딱 치우니까 2분의 400 해서 200%가 딱 되죠. 그런데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연면적은 분명히 400이 맞아. 400이 맞아. 맞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할 때는요. 건물의 용도가 쌓여있는 비율이죠. 쌓여있는 비율. 자 쌓였다. 대지 위에서 쌓였다. 쌓였다. 쌓였습니다. 그런데 지하는 쌓습니까? 팠죠. 팠죠. 지하도 지하청 부분도 연면적에 포함된다. 포함되면 용적률 할 때는 쌓인 분만 말해요. 쌓인 분만. 그래서 지하청은 팠으니까 빼버려. 빼줘. 빼줘. 그래서 용적률 할 때는 보시면 여기 연면적에는요. 보시면 용적률 계산할 때는 또 무엇을 또 추가로 네 가지를 또 제외해준다. 제외해줘. 지하청 부분들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용적률 할 때는 또 제외해준다가 딱 됩니다. 지하청.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 할 때만 빼준다. 지하청이 됐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건물 지상청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바로 부설용도의 주차장. 주차장. 이것들 다 빼줍니다. 빼줘. 홈플러스 5개 주차장. 그 위치에 다 빼줍니다. 그래서 지상청에 있는 바로 부설주차장. 이것들 다 빼주겠다. 이것도 원래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 할 때만 빼준다. 빼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용부분이면 다 임대평수에 다 포함됩니다. 자 또 앞으로 배우시는데요.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11층부터 거위의 부분들이 1만 2미터 이상이 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첨 높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11층부터 거위의 부분들이 아주 넓게 쓰고 있으면 이 건물이 평평한 평지붕이면요. 헬리콥터 착륙장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경사 지붕은 설치를 하지 못합니다. 못해. 못하는 대신 경사 지붕 밑에 보시면 대피 공간을 둔다. 대표 공간. 이 면적들. 연면적에 다 포함되지만 용적률 할 때는 제외해준다. 이겁니다. 자 또 아까부터 초고창 건축물들. 자 또 준초고창 건축물에는요. 보시면 준초고창 건축물에는 아주 높은 건물이죠. 그래서 위기시에 보시면 대피를 해야 돼. 대피공간. 건물 내부에 대피공간 둡니다. 대표 공간. 이 대표 공간 명칭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것이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 다 공지해줍니다. 이것들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 용적률 할 때만 빼준다. 연면적에 포함된다. 하지만 용적률 할 때만 빼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연면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만 용적률 적용할 때만 이렇게 빼준다. 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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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연면적은 400이 맞다. 하지만 용적률 할 때는 지하층은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빼니까 연면적은 400이 맞지만 용적률 할 때는 400이 아니고 300만 올라간다. 그래서 1분의 300%죠. 그러면 공독에 주니까 이제 150%짜리의 용적률 가진 건물이다. 그래서 연면적은 400이 맞지만 용적률 적용할 때는 지하층을 빼준다. 빼고 나머지만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150%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같이 모든 투로마다 이런 비율이 다 있습니다. 상하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면적을 도와줍니다. 보시고. 자 이제 건물의 높이와 청소죠.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